형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올라가요? 저요? 저는 써클을 부른답니다. 보여주세요. 또 보여줘요? 네. 또 보여줘요? 응. 이번엔 수비도 같이 해줄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뭐였냐? 노래가. 뭐가 그렇게 불안해 오늘도 upside down 빠라다. 빠라다. 긴 긴 이 털를 끝엔 뭐가 있을까 확신을 찾던 내 첫걸음도 놓치면 놓지 않던 바램도 주저하는 순간 나 사라질 테니까 불빛 속으로 부산할 수만 있다면 힘껏 달려가만 달려가야 해 자 하나 둘 셋 아까 그 느낌이 안 나오는데? 좀 내려가실게요 네 갑시다 나가야 되는데 비키세요